저는 솔직히 소녀시대 멤버 중에서 수영씨가 어렸을 때 제일 예뻤었어요 정말로. 아 그러면 솔직히 수영한테 조금 마음이 있었나 그때? 네? 아 솔직히 뭐. 아 솔직히. 오오 맨날 계속. 네. 있었어요? 아니 당연히 있었겠죠. 어렸을 때. 솔직히 게임방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마음이 있어서 가자고 그런 거지. 수영씨가 절 좋아했어. 어? 수영씨가 절 좋아했어. 뭐래? 진짜? 아까. 진짜 아까. 아까 보여준 목소리 나왔어. 뭐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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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대체 누구를 믿고. 아 정말이에요. 이래서 믿는 사람이 없어.